진정님 카드가 일어난다 진정님 나온다 나온다 박보영의 비하인드 진정님 나온다 나온다 이럴 수 없어 여기 안에 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 없어요? 천 원짜리밖에 없나요? 진짜 진실로 이게 다인가요? 그 500원을 꺼놓을 거예요 안돼 이건 꿈이야 천 원 삼천.. 삼천오백원? 삼천오백원으로 이건 모든 사람 다 삼천오백원으로 나눠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? 삼천오백원지만 모든 뇌를 써서 잠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커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? 아휴 여러분 저 삼천오백원 밖에 없어요 천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어야 되나? 일단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산 하나가 삼천원이야 삼천오백원 모자라서 못 먹어요 커피도 도깨비 핫도그가 3천 5백원이에요 양이 많은 떡볶이는 없네요 떡볶이씨 호두과자? 안 돼 안 돼 호두과자는 먹어봤어 밤비 샌드위치 너무 맛있겠다 5천원이에요 3천 5백원이라니 5천원짜리 하나만 넘어졌어도 떡볶이 있다 3천 5백원 이거 알죠? 그 딱 오래돼가지고 꾸덕꾸덕한 배워지게 그 떡볶이 이거 맛있겠다 근데 저기 부산 어묵 매운맛도 먹고싶어요 미안해 내가 넣을 너무 드나시겠구나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3천 5백원 있으시게 하나만 찍어서 아무도 나눠주지 않을 테다 짠 3천 5백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저도 잃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 개인카드랑 팀장님 개인카드를 걸고 아니 기분 좋게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자네 기분 좋게 이긴 사람이 내는 거야 안 내면 안 내면 이긴 거 사위바위보 아 예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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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그걸 본인카드 진정식을 제 카드 맞나요? 제 이름! 제 카드입니다. 뭐?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얘들아! 사세요! 여러분! 아이스 아메리카노! 얼른 주문하세요!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봐! 아이스 아메리카노 봐! 너무 신난다! 제 3,500원이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3,500원. 얘가 생각한 그 맛이에요. 푸덕하고 매콤한 그 맛. 아, 너무 맛있다 보니깐. 우와! 여러분! 내년내산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으니, 호모! 네! 떡볶이 나눠주세요. 네! arrested. 자셨네! 자셨네. 條게시. 트로 lascibase. 보니까 바닷새로 하신인은 weary Jorge나 배우. 가리고ś. 와! 진짜 썅이야. 778원 이릇에 한 Gröierz 애 Strike 잼아. 그래갖고야 그러는 분이다. 오늘 무대리로 모시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워박 보영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크라이스틱 보영입니다. 복귀하시면 연락을 드려서 영광입니다. 네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. 이렇게 홍보대서로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국세 음악영화들 표창기 제2회 부터 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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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 7. 7. 6. 7. 7. 8. 비아인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많이 던지세요 비아인드 비아인드